포스코 그룹이 100대 개혁 과제 실천을 위해 기존 철강 부문을 철강, 비철강, 신성장 등 3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순열주의 타파와 전문성 있는 인재 중용을 위해 오규석 전 대림산업사장을 신성장 부문장에 산학협력실장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포스코 경영연구원장의 산업연구원 출신의 장윤종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조직 개편 외에도 임원 승진 및 보직 인사는 세대 교체와 현장 중시 인사, 차세대 리더의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의 지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택시기사들도 오늘 오전 6시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택시 수는 대구에서 1만 6천여 대, 경북에서 4천5백여 대로 추산되고 있고, 지역마다 출근길 택시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3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3km 해상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깊이 21km 지점에서 발생했고, 민감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규모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인근 바다에서는 지난 4월 6일 이후 올 들어 지금까지 8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10대 환경 이슈에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첫 번째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한 해였다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올해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신규원전 4기를 백지화하면서 높은 시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의 환경 이슈로 미세먼지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세만금,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등이 많은 득표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11시쯤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동해선 철도변에서 19살 A양이 포항 궤동역 방향으로 가던 화물열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행이 50여 분 중단됐고, 경찰은 열차 기관사와 유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10월 펜션과 야영장 40곳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펜션의 경우 휴대용 손전등 미비치와 숙박 운영자 미거주, 소화기 유효기관 경과 등의 문제가 주로 지적됐고, 야영장은 LP가스 용기의 외부 방치와 기름탱크 주변의 나무 펠릿 적치 등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당시 점검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한 경보기 설치 여부 확인은 제외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에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2조 1,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경북 지역 SOC 분야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 3천억 원 증액되면서,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등 신규 설계 6건, 착공 12건 등 모두 18건의 신규 사업에 8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포항 3척 동해선, 도담 영천 중앙선 복선화, 이천문경 중부 내륙선 등 굵직한 철도 사업에도 올해보다 많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액 삭감됐던 울릉공항 건설 비용 20억 원도 확보해, 도서적 최초의 소형공항 개항 추진의 불씨도 되살렸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2019 시즌 회원권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테이블석과 프리미엄석을 비롯한 특별석은 모두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며, 비지정석은 일반석 기준 연 20회 내에서 복수 입장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포항 스틸러스가 주최하는 모든 홈경기의 관람이 가능하며, 한정판 구단 다이어리와 시즌권 목걸이 등의 선물이 제공됩니다. 개막 전 당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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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